최근에 제가 또 느낀 게 뭐냐면 지금 종부세 지금 폐지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1주택자 그런데 1주택자는 종부세가 만약에 면제가 된다고 하면 더 똘똘한 현상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고가 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라든가 이런 데가 50억이 60억, 70억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어차피 1주택 똑같이 10억짜리, 20억짜리 2주택인데 나는 종부세 내는데 30억짜리 한 채면 종부세 안 낸다 한 채니까 그럼 당연히 그 두 개 팔아서 강남으로 가려는 수요가 있겠죠 그러면 더 강남에 똘똘한 채로 더 가게 되는 거고 지방이나 이런 건 더 양극화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책을 내놓는 사람들이 너무 그게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갑자기? 그래서 지금 국토부 장관도 종부세 기사 잘 하셨네 종부세나 제출한 임대차 폐지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말만 폐지예요. 말만 말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하다 보니까 법원 통과가 안 돼서 그런 건 있는데 그런데 진짜로 집값을 안정시키고 지방이랑 균형을 맞추고 집값이 좀 활발하게 되고 싶다고 하면 오히려 저는 불합리한 제도들을 풀어야 된다고 봐요 그중에 하나가 종부세라든가 이 취득세 그런 부분 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 어떻게 보십니까? 세금 세금도 세금인데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어제인가 오늘이 어제인가요? 그 토지거래 허구액 1년 연장을 했거든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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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지금 너무 웃긴 게 이거는 서울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지정을 하고 이제 지정권자가 국토부 장관하고 이제 서울시장이에요 그러면 서울시장이 이거를 할 수 있는데 솔직히 말씀 너무 좌성향적으로 서울시가 워낙 전 박원순 시장이 전 시장이 좀 오랫동안 집권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좀 좌성향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SH 사장님이 아니고 그래서 토지거래 허구구액을 지정을 하면 이게 저는 누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원래 더 많이 올라가다가 시장에서 이거 너무 올라갔네 아 이거 조금은 절제를 시켜요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 너는 지금 좋은데고 사람들이 가격이 많이 올라온 대로 인식하니까 눌러야 되겠다를 지금 5년째 연장을 하고 있어요 아 진짜 대단하다 네. 5년째 연장을 2020년도에 6월달에 지정을 했는데 지금까지 마지막 연장이거든요 이제 마지막에 5년이 마지막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또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지정권자가 2명이잖아요 혹시 국토부에서 바뀌어요 번갈아가면서 그러면 번갈아가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무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마음만 먹으면 아 미쳤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아까 전에 종부세 똘똘한 한채를 얘기를 했는데 그 똘똘한 한채가 너무 또 치고 가지 않으려면 차라리 그냥 증명이 됐잖아요 토지거래 허구구역이 지정을 한다고 해서 집값이 안 올랐나요 거기서 신고가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말했던 것처럼 누르는 정책이 아니라 자유로운 정책들로 지원을 해줘서 시장에서 이제 그 가격들을 결정하게 하면 시장이 비싸네 압구정이 지금 60억 하는 거를 누가 100억이 내놨어요 누가 사요 안 사죠 그러면 그 사람이 90으로 내리고 80으로 70으로 내리고 아 이거 65? 이거 할만하겠다 하면서 가격이 형성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좀 만드는 게 좀 좋다라는 생각 아까 규제 측면에서 맞아요 형평성 문제도 있는 게 사실 반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죠 토지거래 허구구역이 아니에요 그렇죠 토지거래 허구구역이 아니에요 반포 지역구 누구야 그래서 사실 오히려 그런 반사익들이 엄청나요 사실 대포동 일부 지역이라든가 도곡동이라든가 도곡동 일부 지역도 토지거래 허구구역이 아니에요 아니니까 반포 오히려 반사익을 얻어서 그런 데는 또 계속 또 올라왔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위한 뭘 위한 정책인지도 모르겠고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직도 그렇죠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또 거래가 잘 되니까 원래 그 전에 제가 아까 전에 그 토지거래 허구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제가 신문을 좀 뽑았었는데 그 이후에 뭐 6개월 단위로 검토하겠다라는 신문이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이제 지정을 좀 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아마 아쉽지만은 시장이 좀 뭔가 움직임이 좋으니까 정책적으로 아 더 눌러야 되겠다 이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오판 같아요 저는 그리고 이제 그게 삼성룡 일대를 최대한 개발을 하려 계획이에요 사실은 그쪽이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도 아는 거예요 핵심지가다 어떻게 보면 그게 찍어주는 거거든요 삼성룡에 투자해라 네 그쪽 일대를 그러니까 투지거래 허가 지역은 무조건 개발이 됐고 땅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정부도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오히려 그런 식으로 찍어주니까 나중에 아까 용수철처럼 눌려있지만 어느 순간 그게 한 번에 폭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제가 절대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사유재산침해도 생각하고 사기꾼하고 정책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찍어줘요 초기의 과열 지구 지정됐다 찍어준 거예요 여기는 좋은 지역이다 사기꾼은 아 여기 좋아요 했는데 거기 하면 안 되겠지만 저번에 제가 금토동 얘기했지만 와 여기 좋다 하는데 그 옆에 자기는 안 좋은 물건과 토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금토동의 기획부동산 옆에 판교테크노밸리 있잖아요 그리고 평택에도 기획부동산 되게 많거든요 그 옆에 뭐가 있어요 고독국제도시랑 삼성이 있잖아요 기강을 키우니까 그래서 그 사기꾼을 따라가면서 사기꾼 거를 안 사고 그 옆에 호재 거를 사면 이제 수혜를 보는 거죠 정책과 사기꾼의 공통점이에요 따라가면 돼요 세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세제는 취득세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제가 저번 방송에 말씀을 드렸지만 취득세는 사지 못하게 하는 건데 취득세를 막을수록 이제 수요가 들어오는 것들을 막는 거고 보유세를 또 올리면 또 너무 힘들게 만드는 거고 보유한 사람은 그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양도세를 하면은 나가지도 못하고 이도저도 못하고 숨막히는 게 문재인 정부였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풀리지 않으면은 거래 위축들이 계속 일어나 지금 수요층이 실거주 수요가 많거든요 근데 실거주 수요가 아니라 다주택자 수요도 들어오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시장이 안정화되는데 취득세 때문에 저도 이제 다주택자니까 당장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12.4% 이게 부담이 되잖아요 그리고 종부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아까 똘똘한 채 얘기를 하셨는데 종부세는 없애는 게 맞아요 맞아요 이중과세잖아요 어떻게 보면 보유세에 대해서 이중과세고 진짜 재건축이나 강남 불쌍한 게 뭐냐면요 좀 잘났다는 이유만으로 초과의 관수제도 다 때리고 그 다음에 거래 못하게 하죠 그 다음에 뭐 종부세도 어마어마하게 하죠 뭐 지금 거래도 이 두채를 사려고 하면 또 공포스럽게 하죠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좀 해결이 안 된 부분이죠 다 지금 그런 거예요 이게 사실은 좀 거래를 위축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세금에 대한 부분들은 거래 위축과 다주택자들을 사실은 뭐 욕을 할 수 있겠지만 양상을 해야 돼요 다주택자가 일어나 시장이 안정화되거든요 근데 집값을 올리는 건 실거주자예요 사실은 실거주자 오히려 더 올리기 때문에 이 세금에 대한 부분들은 좀 종합적으로 다 풀려야 된다 들어오기 쉽게 보유도 적정하게 공정과세를 좀 매기고 양도는 지금은 조금 괜찮아지지만 이것도 임시로 조치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폐지해서 들어가기도 쉽고 보유할 때도 조금은 적정한 보유세를 가지고 나가기도 쉽고 이러면 거래가 좀 잘 되잖아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조금 안 풀려서 이번에 저도 이제 종합소득세 내잖아요 거의 대기업 연봉을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근로의역이 갑자기 확 사라지더라고요 근로의역도 확 사라지고 상대적으로 양도소득세는 분류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설렁설렁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더 크고요 양도소득세가 근데 이게 너무 종합소득세 세다 보니까 근로의역도 상실한 것도 있고 이번에 또 얼마 전 또 취득세로 한 2억 정도 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에 엄청 기여하는 사람 사실 강남에 계신 분들이 국가나 이런 데 엄청 기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원래 세금을 많이 내시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세금을 안 내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70%가 세금 안 낸다고요 되게 많네요 그런데 세금을 안 내는 분들이 더 큰 소리로 얘기를 많이 해요 세금 더 매긴다고 그런데 실제로 세금 한번 내보세요 이게 얼마나 아니 뭐 강남에 살고 돈 소득이 많은 사람이 한 3, 4억 내면 어때 내보라고 하세요 얼마나 무섭스러운지 소득이 적은 저도 직접 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자영업자들의 애환 그렇죠 지금 하고 계신 것도 있으니까 그렇죠 너무 세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세금이 어떠냐면 자영업자들 정말 정부에서도 잘 봐야 되는 게 부가가치세 내죠 맞아요 종소대 내죠 그다음에 집 가진 사람은 또 재산세 내야 되죠 뭐 이거 하면은 지금 세금 내는 게 12개월 중에서 반 이상을 세금 내기 맞습니다 건보료 건보료는 매달 내는 거죠 어마어마해요 사실 그래서 그런 걸 따지면은 아 세금 많이 내면 많이 내지라고 했는데 사실은 여기에 더 부자들 뭐 진짜 뭐 상속세까지 많이 부여받는 사람들이 하면은 어마어마하죠 아 진짜 죽고 나서도 뜯겨 이민 가고 싶다니까요 네 이민 가고 싶다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반 그 제가 해보니까 오너마인드랑 또 직원마인드랑 다를 수밖에 없죠 사실은 직원은 일단은 뭐 사실 일하고 그냥 가면 되는데 모든 책임은 또 오너가 져야 되는 거니까 음 근데 그게 이제 대기업으로 가고 갈수록 이 그런 스트레스나 이런 부담이 어마어마하실 것 같고 저도 이게 뭐 별거 아닌 진짜 작은 뭐 자영업하고 있지만은 신용 엄청 쓰거든요 저도 직원 구하셨습니까 지금 네 뭐 일부 구했는데 또 아직 힘들어요 못 가고 싶어요 아니 저번에 얘기하시다가 직원 문제 때문에 아 큰일 났다 하면서 급하게 가시더라고요 멘탈이 터지셔가지고 다주택자들이 왜 사회에 꼭 필요하냐면은 건물을 져요 그러면 최초 분양 받은 사람들이 실거주자들도 있지만은 그걸 보고 미리 사주는 다주택자들도 있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분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도면만 보고 사실은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 돈이 들어가는 거잖습니까 그 담보로 또 그 대출도 또 그 사람 명의로 받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건설사에 있어서 확보를 하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싸게 공급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민간이 해주니까 그게 또 돌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집값을 싸게 공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만약에 분양 자체가 안 되면 건설사들도 그런 이자 부담이나 이런 거 본인이 다 줘야 되니까 리스크를 안 하야 되니까 안 짓거나 그렇게 저가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그거를 다주택자가 그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아파트를 공급을 하는 건데 그거를 혜택을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들도 같이 누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다주택자가 없으면 그게 안 되다 보면은 이제 그 실수요자들 그걸 못 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주택자도 꼭 필요한 존재인데 왜 다주택자들을 계속 안 좋게만 인식하고 그런 인식으로 이제 정치적인 상황으로 해서 그렇게 몰아가는지 전 정권에서 많이 그랬잖아요 저는 이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지금 가격들이 올라가는 양상들을 보면요 네 가격들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지금 다주택자들이 많이 움직였을까요 아니면은 실거주자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지금 완전히 실거주장이에요 그리고 다주택자랑 결합해 가지고 가격들이 움직이는데 원래 다주택자가 집을 많이 산다고 하면은 사실 서로가 경쟁이 붙어서 가격들이 올라갈 수 있지만은 실질적인 지금 상황에서는 실거주자들이 지금 움직이니까는 가격이 좀 올라가는 양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실거주자들만 가격을 움직인다가 아니라 이 두 개가 결합해서 움직이긴 한데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지금 보면은 다주택자가 안 움직이는데 실거주자가 움직이면서 가격들이 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은 거꾸로 말하면은 지금 다주택자들은 많이 안 움직였는데 실거주자들이 지금 이 시장에서는 움직이는 양상이 되니까 가격이 조금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결합을 해서 크게 올릴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은 무조건적으로 다주택자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거주자들이 우선 기분이 돼서 움직이고 그리고 결합이 돼서 가격들이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싸게 집값 집을 분양 받을 수 있다 실거주자들이 그런 혜택이 있다 이 얘기를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최저임금 많이 올랐잖아요 최저임금이 오르다 보니까 그럼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최저임금 올랐으면 자영업 때려치면 되는 거 아니냐 사실 그것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 캐나다 이런 데 가보면 여섯 시면 다 문을 닫아요 왜냐면 최저임금이 워낙 높다 보니까 사실은 예전에 그런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 되면은 그 혜택을 누가 봤냐면 일반인들이 봤던 거예요 왜냐면은 길 가면 뭐 슈퍼 있고 이런 게 다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자영업자들이 실제 망하고 그런 게 없어지면은 이제 캐나다처럼 여섯시가 되면은 매장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불편을 일반인들이 다 본인이 감수를 해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거 2차원적인 생각도 못하고 당장 이제 최저임금 올리면 내가 이제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일자리가 이루어지면 그런 매장들이 없어지면 본인도 이제 그런 데서 일을 못 할 뿐더러 최저임금이 이제 올라버리면 업무 강도가 점점 높아질 거예요 업무 강도가 그러니까 같은 시간 안에 일을 효율적으로 크면 자기 일은 더 점점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단순히 얘기해서 최저임금을 또 계속 올리다 보면은 이제 그런 문제는 계속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세상을 단편적으로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단편적으로 보고 굉장히 그것만 보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너무 귀담아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얘기 들으면 그냥 솔깃하거든요 그렇죠 긴가민가 하거든요 긴가민가 그렇죠 근데 사람마다 이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다르잖아요 저는 그 비유를 좀 많이 듣는데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리모델링하고 택지 개발의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새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사업 방식들을 다르게 했냐 왜냐하면 각자 상황이 다른 거예요 재건축은 노후된 건물이 있는 거고 재개발은 노후된 기반 시설과 건물이 있는 거고 택지는 빈 땅이 있는 거고 리모델링은 사업성이 안 나와서 그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각자 다른데 결국은 새 아파트로 가는 거예요 목표는 비슷한데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환경에 맞게 해석하는 사람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거꾸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제가 비유를 한 게 듣게요 어떤 사람이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이 굴러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여기에 맞아 죽어요 대처를 못해서 근데 어떤 사람은 돌이 굴러오는데 그거를 피해요 피해요 어떤 사람은 돌이 굴러오면요 그거를 피하고 주워서 조각을 해서 팔아요 능력자죠 네 능력자죠 사람마다 성향과 이런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뭐 지금 아까 전에 비관적으로 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를 그 비관을 내 기회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 상황을 자기가 잘 파악해서 해석하는 게 중요하지 진짜로 하락장에도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상승장에도 돈을 잃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해석의 능력들을 좀 잘 판단하는 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긴가민가 하잖아요 긴가민가 할 때 어디로 갈까를 내가 내 거를 딱 적용을 시켜가지고 이제 돌진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중요하죠 사실은